7월 8일입니다. 오늘은 워킹데드 시즌3 마지막 에피소드를 해볼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정말 기대되죠? 유튜브로 볼게요. 유하 유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따뜻한 아니다 차갑게 해주세요. 지금 더우니까 따뜻하게 하면 다들 열벗쳐가지고 아 그 바우스가 느리지? 잠시만요. 감도 좀 올릴게요. 오케이 굿 갑시다. 에피소드 5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대에서 와 교수대? 교수대 그거죠? 교수님 연설하는 곳 아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교수대는 그거죠? 목을 매다는 곳. 마지막 장면이 거기서 끝났거든. 교수대에서 이제 막 마녀사냥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소리 하지마 하면서 그냥 총을 막 빵빵 쏴가지고 난리가 났죠.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무서워. 누가 안 웃었어. 어제, 나의 죽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 이런 것들이 중간에 대한 것들.. 저에게 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이.. 그 David의 삶을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좀 더.. ..가.. 근데.. 너는 같은 경우에 느끼시는지? 난 미안해, Kate 오... 천천히... 그냥... 우리 중에서... 음, 오케이 어, 여기, 여기죠 이게 뭐 내가 다 죽는데 뭐 지들이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건 생각 못 하죠 엘리노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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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넌 내가 이 상황에 이 상황에 둘은 죽을래 죽을래 하지만 하비 그리링 그리링 살리려고 했죠 시원해 시원해 기다려! 에이바 아... 아, 마음아프 오케이 후, 개비스콘 한 사발을 했구요 자 여기서, 이제 케이트에 케이트에 트럭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기, 에어백이 안 터졌는지 다른게 터졌어요 switches 마을 아 invested ir knowledge 아 근데 아직 케이트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케이트는 어떻게든 살았을 수도 있어 어떻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게 앞에서 터진거지 뭐, 운전석이 다 터진건 아니 음,도 너무 억진가요? 흠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 돈. 옛날이네 이거. 자, 보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자, 딱 보니까 뭐야, 폐가 비슷비슷하네. 오, 오, 이, 이, 오, 이, 일. 오케이, 이거. 빠이. 웃어? 아. 가라호. 내가 너무 가까웠어. 너는 지금 내 가장 좋아하는 형, 차비에르. 너는 그가 죽었구나. 괜찮아. 다이. 내가 둘 다 싫어. 말도 안 돼. 도민이 이겼다고 제명 시켜버리지. 도민이 이겼다고 제명 시켜버리지. 아따, 도발하는 거 보소. 형님. 형님. 내가 이길걸요? 아, 나 도박 때문에 잘렸지. 하하하하하하. 큰일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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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운드에 해 다운다. 네. 당연히. 하하하하. 빨리, 뭐해. 30달러 뽑아. 파. 이건 뭐지? 에이. 저거 읽었지. 흥민이 그런거지. 뭐, 뭐, 뭐지? 이게 뭐야? 맞다. 뭐지? 왜 우리한테 말씀 안하셨어요? 어어어 잠깐만 컴퓨터가 멈췄어 뭐야 왜이래 에 워킹데드 워킹데드가 멈췄어요 잠시만요 엄마에게 말하셔야 해요 말하셈 말하셈 타임이 맞으면 저는 저는 그건 충분하지 저는 충분하지 그녀에게 도움을 필요할거에요 병원에 도료를 받으러 잠시만요 제 선택은 무엇일까요? 치료 같은 것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뭐 하하 어... 아직도 게임을 하고 싶었잖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지. 일어났지 않지. 돈을 남겨. 돈을 남겨. 너는 남겨, 데이비드. 근데 내 인생은 없지. 다시 게임을 해볼게. 넌 미친놈이야! 자신의 미친놈이야! 호비, 이 놈을 믿을 수 있겠지? 아빠도 본 말 뻔해. 알겠어, 형님. 정치적이지 않지만, 그만해. 억지해. 앉아. 두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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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그냥 자신의 즐거움이고 있는 사람같은데. 다시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더는 데려지지 않지. 싸우지. 우리 이름이 가야해. 우리 Deus이 가야해. 우리 가족이 가야해. 제발! 싸우지! 아빠는 싸우셔야 해요 아니 판 엎어놓고 그럼 맥주를 가져와 오 서로를 관리해야 돼 너희 둘 다 다가올 것 같아 게이브와 마리아나는 데이비드가 될 것 같아 희망이야, Javier 모두가 다가올 것 같아 그것과... 뼈 형들 형들 너무 늦게 될 것 같아 그거 너무 많이 물어봐 너의 어른들에게 마지막 짓을 하나? 어른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좋은 동생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이비드 아버지 너희가 이 게임을 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다가올 것 같아 너희가 다가올 것 같아 둘 다가올 것 같아 둘 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게임을 안 쥔으면 지갑을 열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암이라는 것도 안 들켰겠죠? 그럼 이런 일이 없었겠죠? 결국 내 잘못이네 이걸 이렇게 정치해 아이고 아이고 케이트 케이트 살려야지 큐 이동사격 좋구 오이씨 안돼 케이트 구해야되는데 일단 아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왜이래 머리를 맞추라고 아 아 뭐야 야 우리팀 다 어디갔어 우리팀 다 어디갔어 나좀 살려줘 대체 근데 이 권총에는 총알이 몇 발이 들어있는거야 대체 케이트 케이트 안에 있니?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없어 없어 어디갔나본데? 어 물렸다 민간인이 물렸어 형 형님 빨리 소리하고 있어 케이트 케이트야? 케이트야? 케이트 이거 누구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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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이스 드라이빙이예허허 나이스 드라이빙이었허허허허 으흐흐흐흫 진짜 가세요 저 친구들 구해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형님 저는 진짜 맹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케이트랑 케이트한테 불순한 마음이 없어요 아우 둘이 난리났네 아주 그냥 우결직리? 어 오케이 에피소드 5 시작합니다 우결우결 살다살다 클램이 우결테크를 타네 좋아요 바리게이트 단단하게 쳤죠 좋은 싸움이 되었네요 에이 아버지 너는 다행이네 존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녀는 없습니다 허비가 죽었죠 뭐? 좋은 짓 너는 경쟁을 했었죠 내가 들었었죠 너는 죽을 필요 없지 모두가 판넣기고 죽었죠 거의 죽었죠 아 이랄까 마우스 내가 그를 죽였을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죽을때나 끝까지 그래서 왜 그를 죽을때나? 너가 없던 것 같다 그들은 너의 전쟁을 잡았다 호비는 맞다 조언은 갈아입고 나도 나도 할아버지 그건 너는 죽을때나? 그 죽은 애들 너의 친구들이었어 게임 그건 안정다 너는 내가 안 걷지 않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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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생활을 통해왔어 그것도 행복해 다른 입구를 확인해야 돼 우리 건강해야 돼 도와줘라 아빠 좀 내가 어디 아빠야? 가 아빠랑 단둘이 시간 좀 보내 나도 도와줄게 오케이 좋아요 사실 클렘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 좋아 저기 3인주 보내고 왜 말이와 하나 말하는 거 아니겠지? 흠흠흠 와 있네 사람들 오 마이갓 이건 정말 욕망이네 엄마 그들 뭐지? 되게 석상처럼 생겼다 마리아나 봤을 때 만든 석상처럼 생겼네 아버지의 어떤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그들 그들 그런 작은 녀석이 그냥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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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또 대법관이 됐어 지금 무정도 상태 패닉인데 지금 누굴 신경 써 엘레노 이 자식 이거 여기 있네 요 녀석 배신자인지 지금 신문해야 되거든요 어딜 감이 어딜 감이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거네요 아는 그녀가... 아... 우리 빠진다고 그런데 그녀가 도와줘야 해요 그녀가 그치에 대해 도와줘야 해요 그게 용서할 수 있어서, 맞죠? 그녀가 도와줘요 그게 다가오죠 일단 용서는 할 게 근데 한번더 하지만 내가 아직도 한번이야 진짜 한번, 두번 없어 도와줘야 해요 전혀 불쩍한 분이 있어야겠어. 봤나 한가울에 봤나? 선생님이 바로 뒤에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지 못했죠. 첫째는 Rufus. 그 가슴의 부모님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마도 Rufus을 알아봤습니다. 그 애 남아가. 하여 너가 처음부터 뺏어. 그녀는 제 사람, Eleanor. 무엇이 있는지 말아봅시다? 잘 할지.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딸을 잃어버렸어요. I know. I'm so sorry. Poor woman. Give her some privacy. It's the least we can do. I want to help you. 눈을 저렇게 떠 사망 여우처럼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Hey, easy. You blew a hole in our wall. You got my little girl killed. Richman was fine, you stupid ass showed up. We're dead fucking meat, David. Might as well take out this asshole while I can. Fern. Shut up. Put it down. Don't want to hurt anyone. Just like you put it down for Joan. Stand down. That's an order. Key. No. Fern. This is all because of me. I caused the explosion. I killed your daughter. Please. Forgive me. It's my fault. This won't bring your daughter back. Okay. 흔들리죠. No! Davi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Dad. You're welcome, Harvey. That dead guy. David, what are you doing? This isn't right. David. Oh my god. She wasn't gonna shoot me. She was. Because I would have. No! David. David. I'm sorry. That was an accident. You were going to kill her. She was going for her gun. Look at her. Gabe, I'm... She can't even stand up.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You're just being sick, Gabe. That doesn't mean she has to die. That doesn't mean she has to die. That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Gabe. I'm sorry. I didn't mean to do that to you. You know that? What the hell are you looking at me that way? They're just... They're scared, David. What? I'm protecting them. Why are you shooting a gun at us? That's why you're shooting a gun at us. That's why I'm all alone. That's why I'm all alone. Yeah. Such an asshole. Such an asshole. I've seen that look and his eyes before. You should go after him. Watch this. The red light, it's burnt. The red light... The red light is burning. I don't know it. I mean, this red light is burning. I just don't know it. It's like it. It's a white light. It's a black, so the red light, A red light. 감사합니다.